시작한거죠? 된거에요? 된거같아요? 시작한거죠? 네. 된거같습니다. 지금 11초를 지나고 있는데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홍대로 가는 길입니다. 네. 저희 이제 곧 버스킹해서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죠? 저희가 이제 곧 갑니다. 날씨가 좋아서 다행인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댓글이다! 안녕하세요! 죄송해요. 여기서 댓글이 안보여요. 자, 이제 저희 인사 먼저 드릴까요? 둘 셋! 가즈 블루밍! 안녕하세요! 블루미입니다! 와! 여러분! 저희가 드디어 지금 홍대를 가는 길입니다. 와! 지금 여기는 저희 진짜 저희의 차 안입니다. 저희 지금 차 안이에요. 이렇게 깨끗할 수 없어요. 아니야! 그런 말 하지마! 블루미! 처음에 있는 분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신인걸그룹 블루미입니다! 지윤씨부터 한번 인사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블루미에서 베이비보이스를 맡고 있는 막내 지윤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블루미 매력덩어리 영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블루미 엉뚱 매력 정상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블루미의 리더 엄마 권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데뷔곡이 뭐예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데뷔곡은 너때문이야! 라는 곡으로 데뷔를 했습니다! 좀 이따가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저희 노래 스트리밍 꼭 해주세요! 맞아요! 스트리밍 해주세요! 너때문이야! 저희 블루미도 많이 검색해주세요! 검색해주세요! 저희가 지금 곧 홍대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근데 홍대에서 보여드릴 곡은 너때문이야 도 있지만 너때문이야가 아니에요! 네? 저희 노래는 홍치뿡이라는 곡입니다! 아니에요! 너때문이어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두 곡 다 보여드릴 건데 그쵸! 오늘의 의상 컨셉은 홍치뿡 의상 컨셉이에요 여러분! 좀 발랄하게 입어봤어요 여러분! 여러분! 홍치뿡과 너때문이야! 노래 꼭! 들어봐주세요! 둘 중에 뭐가 좋은지 둘 다 들어보시고 선택해주세요! 네! 네이버에 블루미라고 치시면 저희가 넣습니다! 저희도 나하고 카페도 하나 따요 여러분! 다음 카페 가입해주세요! 여러분! 신경이 어떤가요? 지금 홍대를 가고 있는데 두근두근 거리입니다! 홍대랑이! 젊음의 거리! 저희가 홍대를 진짜 굉장히 오랜만에 봐요! 그쵸? 네! 홍대피플! 진짜 오랜만이라 뭔가 낯설어요! 맞아요! 저희가 연습생 때 홍대를 자주 왔었거든요! 그쵸! 연습생 때는 홍대 근처에 연습실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의상에서 홍대를 잘 못 오고 있는데 이렇게 기회가 돼서 홍대룸 오게 됐습니다! 댓글이 너무 읽고 싶어요! 네! 저희 대학축제 때 불러야겠습니다! 우와! 불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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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당장 달려가겠습니다! 내 이름 외쳐줘! 박문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도 사랑합니다! 악어생만 봤다고! 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이 처음이 아니라 연습생 때도 홍대에서 버스킹을 한 번 했었어서 맞아요! 뜻깊은 거 같아요! 맞아요! 같은 장소에서 데뷔하기 전에 데뷔한 후에 버스킹을 하는 거잖아요! 노래 리더는 저입니다! 그쵸! 엄마! 저는 23살입니다! 네! 자! 막내는 몇 살인가요? 21살입니다! 근데 친구예요! 저도 21살이에요! 부산은 안 오시는 건가요? 부산 가겠습니다! 가고 싶은데! 가겠습니다! 네가 보면서 응원해주시는 것도 되게 감사해요! 저희는 맞습니다! 가고 싶은데! 저도 이름 불러줘요! 제발요! 유유! 서홍님! 안녕하세요! 맞아요! 저희 춤추는 곰돌님! 방송에 데뷔 전에 나왔었습니다! 다 아시고 계시네! 지금 홍대시라고! 와! 이제 곧 곧 도착할 예정인데요! 헉! 떨려요! 저희 목소리 들리나요? 저희 목소리 들리나요? 아직 도착 안해? 네! 이제 도착! 곧 할 것 같습니다! 와! 역시 사람이! 우와! 저희 폰지라는 게 아니라 이거 댓글 안 보여서 보고 있어요! 이걸로 댓글 보고 있어요! 댓글 보고 있어요! 소통하려고 여러분들과 이제 도착했습니다! 홍대다! 여러분! 저희의 오늘 저희 노래 흥칫분과 너 때문이야! 홍대버스킹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데뷔 전에 군부대 위문공연 왔던 거 기억하세요? 와! 맞아요! 저희 군부대 갔었어요! 8, 1, 2, 5 부대! 맞아! 저 기억합니다! 저희 아버님 유튜브에 나갔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저희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승환님 안녕하세요! 지윤언니 러블리즈 케이 선배님 닮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지윤이 머리가 제 입에 들어가요! 언니 머리도 제 입에 들어와요! 지금 홍대를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제 드디어 홍대 홍대 설렌다! 보고 있잖아요! 네! 신인 걸그룹입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인사드릴까요? 둘 셋! 걸스 블루밍! 안녕하세요! 블루밍입니다! 저희 노래 스트리밍 많이 해주세요! 너 때문이야! 두 곡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타이틀곡이 너 때문이야! 그리고 후속곡이 흥치뿡이라는 곡인데 되게 아유아유아유아유 어! 조심하세요! 되게 중독성이 있어요! 저 곡이랑 많이 들어주세요! 이제 홍대일 다 왔어요! 네! 도착했어요! 여러분 홍대일 많이 오셨나요? 저희를 이제 곧 보실 수 있습니다! 황진영님! 박진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주환님 안녕하세요 떨리다기보다는 설레요 설레요 이제 다왔어요 다왔어요 여러분 저희 다왔어요 이제 내리나요? 너무 오랜만이다 기대된다 저희가 이제 곧 버스킹을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라이브로도 이렇게 보이니까요 꼭 많이 많이 시청 바라겠습니다 얘들아 화이팅 화이팅 열심히 하자 자 이제 내리면 되는건가요? 내리면 되는건가요? 아 이제 내리면 됩니다 자 내리쥬다 실되지 않겠어요? 먼저 내리시겠습니까? 아이차 조심하세요 어 잠시만요 갑니다 안녕 블루미입니다 저희 받아주시겠어요? 아 아파 아 아파 저희들 날려갑니다 밖이다 호잇 아 어디 조차에서부터 똑바로 해야지 똑바로 똑바로 아 지금 우리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이동을 할 거예요 내렷 다 나오질 않네요 자 이제 출발합니다 여러분 홍대를 걸어보는 건 오랜만이라 우와 날씨도 좋고 홍대도 좋고 여러분들도 좋고 자 이제 여러분들을 만나러 저희가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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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홍대 왜 맛있는게 너무 많아요 제주 생보기 제주 생보기 먹고싶어요 제주도인이세요 제주도인 저 경상도입니다 저는 경기도인입니다 저는 서울이에요 조심히 걸으세요 앞에 보고 저희가 아직 걷는 게 서툴러요 밖에 나오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걸요? 그쵸 저희 태어난 자리 만들죠 걸음마를 댄스 만들게요 왜이렇게 다 안 되서 다르죠? 역시 최장신의 팔길이는 남다르네 오우 맛있겠다 오우 맛있겠어요 안 다치게 이제 여러분들을 만나러 가는 길 정말 아 날씨도 너무 좋다 가서 열심히 버스킹할게요 여러분 오우 버티러졌다 날씨가 너무 좋아요 날씨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이렇게 홍대에 4명이서 다 같이 나온게 얼마 만이죠? 진짜 데뷔하고 진짜 처음으로 댓글 좀 볼까요? 제 친구 제주여고인데요 언니 맞아요 저 제주여고 출신입니다 여러분 제주여고에 제 동생 있어요 제 동생 조심조심 안녕하세요 조심조심 여러분 저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저희가 걷고 있어서 댓글을 잘 못 보고 있어요 네 댓글이 잘 안보여요 다 읽을거에요 이따가 하지만 난 다 읽을거다 읽어보세요 여러분 저희 노래 많이 들어주세요 흔들려서 댓글이 안보여요 조심조심 사랑조심 조심조심 오늘 평일인데 진짜 너무 많다 너무 많다 조심하세요 넘어지지 않네 넘어지지 않네 아 시원하다 걷고 싶어 거리를 걷는다 우리는 걷는다 여기는 걷는다 여기 진짜 시원하다 우와 막 이걸로 나 때리는데요 무기 흰기 아니에요 좀 더러워 보이는데 아니에요 네 댓글 좀 봐주세요 날씨 좋다 날씨가 너무 전부 언니가 안보인대 저 안보여요? 여깄어요 우와 이제 곧 버스킹상토로 가고있습니다 아 곧 도착하나요 좋아 좋아 우와 사랑맞다 날씨 진짜 너무 좋다 여러분 저녁 먹었어요? 와 이제 해곤 사랑해요 사랑해요 하하 댓글 보고싶은데 연기에요 버스킹하러 진짜 오랜만에 오는 것 같아요 작년? 작년? 드디어 왔어요 우와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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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뭐래 봐 안녕 와야 하세요 김동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진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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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희 우와 우와 여기 보이시나요? 우와 우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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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를 드릴까요? 네 둘 걸스 블루밍 안녕하세요 블루밍입니다 우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 많은 분들이 멋지셨네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저희 이거 지금 방송하는데 지금 방송도 보고 계시는 분 있으신가요? 여기 방송도 보고 계시고 네 저희가 오늘 이렇게 버스킹을 하게 된 이유는요 네 이유는요 네 저희의 수록곡 흠칠뿡인 곡을 여러분들께 선보이려고 이렇게 저희가 버스킹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완전 좋았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저희의 수록곡인 흠칠뿡을 먼저 보여드리고 보 descending 시작이 될까요 나왔고요 네 저희 흠칠뿡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들어주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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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여러분 저를 보셨나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괜찮았나요? 정말요?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저희가 이번주 일요일에 인기가요에 나가게 됐어요 인기가요에 나가는 곡은 저희 데뷔 타이틀곡이 너 때문에야로 나가게 됐는데요 이 곡은 저희의 수록곡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은 스토리즘과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노래 방금 한거 저희의 수록곡이에요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그러면 너 때문에야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너 때문에야도 궁금하시니까 네 인사부터 할까요? 아 저희 단체인사부터 하는거 아닌가요? 네 단체인사입니다 둘 셋 블루미 안녕하세요 블루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기린중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블루미 매력작원 연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블루미에서 리더를 맡고 있는 엄마 권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블루미에서 베이비고이스를 맡고 있는 막내 지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블루미 야묵매력 사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네 너때문이야 블루빙 아닌가요? 블루빙입니다 저희 너때문이야 많이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너때문이야 많이 봐주세요 백지풍도 많이 들어주세요 정답 정답 상자를 야묵 내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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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멸 이보 공연 요 잃 조 네 너랑 사랑하고 있는가 이리와 나를 버끼래 baby 이제 너를 드는 것을 봐도 심장에 콜라들 전개 나 호응을 해도 좀 밝다 내게 이젠 따라서 그래 우우우 나의 성에 우우우 또 풍부하게 난 숨이 안 늘고 꿈이 우울해, 일어나봐, stay young 영원히,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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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o, woo 나 때는,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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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o, woo, baby 내가 널 좋아, 난 널 믿어 기다리고 있어, 난, baby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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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o, woo, woo 나 때는,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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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o, woo, baby 너를 전하는 너 하나만을 원할 부리주는 Loving you 모든 순간적인 떨림이 아니야 남자답게 말해줘 마냥 너도 날 좋아한다면 먼저 몸에 대처 용이 돼서 말이야 너 때문에 참 못 이루던 밤 살 수도 없을 만큼은 난 네 넓은 없을 깨들어 펴라지자 내 맘씨가 당장 I'm in love 나는 내 맘이 세운 날 못 빠져버려 내아남을 수도 없게 달콤하게 말해줘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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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h, woo, woo 다시,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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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h, ooh, baby 내가 널 좋아, 난 널 믿어 기다리고 있어, 난, baby 와 여러분 어떠셨나요? 괜찮았어요? 네 여기 이 자리가 저희가 데뷔 전에 4명이서 춘추는 공돌리 방송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데뷔를 하고 이렇게 또 여기서 공략을 하게 되니까 느낌이 굉장히 새로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소감 한 번씩 들어볼까요? 이렇게 데뷔 전에 했던 같은 공주에서 데뷔를 하고 저희 노래로 여러분들께 보여주신 말이 오게 되서 너무 행복하고 앞으로 열심히 할 테니까 저희 많이 예쁘게 지켜봐주세요. 네 저희가 홍대에 이 똑같은 장소를 데뷔를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다시 이렇게 하게 돼서 정말 기분이 좋고요. 저희 블룸이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씩 노래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 블룸이 데뷔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많이 저희 검색해 주시고 저희 노래 많이 스트리밍 해주시길 바라고요. 저희 일요일에 인기가요 나와요. 열심히 활동하고 블룸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저희 인기가요 꼭 금방사수 해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의 첫 번째 영상은 여기까지 저의 블룸이 블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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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저희 다른 데서 또 해요. 너무 고맙습니다.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이제 1차 버스킹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축하 축하. 아 굉장히 더운 것 같아요. 저 댓글 보고 싶은데요. 가까이 오세요. 가까이. 성공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 저희가 이제 1차 했고요. 이제 2차 버스킹을 하러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름은 걸스블루밍이 아니라 블루미구요 꽃이 만바라다라는 뜻이랑 젊으면 활기가 넘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걸스블루미 안녕하세요 블루미입니다 자 여기 멤버들도 같이 따라오고 있어요 여러분 저희가 지금 오는 날씨가 굉장히 더워요 근데 바람이 좀 불고 있어서 시원한 것 같아요 사람 진짜 많아요 여러분 성공하실 거라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오 통했다 안녕하세요 블루미입니다 저희 팬분들도 굉장히 많이 온 것 같아요 홍대에서 이렇게 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데요 지금 밖에 나온 것만으로도 너무 기분이 좋아요 자 이제 댓글 좀 볼까요? 여기 지금 횡단보드를 기다리고 있어서 와 좋아요 200개 건강하세요 네 강도연님도 건강하세요 꼭 저희 같이 건강해요 네 저희 신입입니다 네 블루미입니다 여러분 저희 지금 홍대에서 버스킹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저희 노래 스트리밍 꼭 해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네이버에 한 번씩 글루미 검색해주세요 여기 서연이가 안보이네 아 이제 건넙니다 자 갑시다 여러분 자 정말 더워요 짜잔! 짜잔! 조심히 걸어오세요 와 홍대다! 홍대 슈프! 여기 홍대 너무 오랜만에 와서 조심하십니다 네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땀이 근데 여기 인간적으로 맛있는 게 너무 많아요 자 가면서 댓글을 좀 볼까요? 노래 나오면 잘 들게요 네 저희 지금 너 때문이야 와 홍식품 여러분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좋아요 여러분의 좋아요가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좋아요 좋아요랑 우와 맛있겠다 파인애플이 있어요 정말 맛있겠... 정말 맛있겠죠 파인애플이 있어요 맞습니다 파인애플 저는 카인애플 먹고 싶어요 요ovYOO 카인애플 카인애플 우아 오우와 우아우와 우와 우아우와 우아 우아 파인애플 카인애플 카인애플 사주신데요 저희 이거 먹고 다시 힘내서 해야겠어요 앗쌰 profit 여러분 보이시나요? 대박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희 노래 많이 들어주세요 진짜 맛있어요 여기 옷하는 거리에 들어가기 전에 파인애플까지가 있거든요 진짜 맛있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이거 안 힘드세요? 제가 들어드릴까요? 우와 맛있다 댓글 좀 보고 우와 이번에 댄스 감싸주시던 선생님이랑 만났어요 안무 댄스 만났어요 우와 대박 저희 댓글 소통 좀 볼까요? 네 어제 어제 봤던 누나들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나요? 네 손동우 씨 기억합니다 기억해요 그리고 다연아 다연아 안녕 저희 블루미에요 저희 이름 한 번 더 인사드릴까요? 차현 씨 차현 씨 네 둘 셋 안녕하세요 블루미입니다 저희는 블루미 라는 신곡입니다 저희가 지금 너 때문에 하러 활동하고 있고요 여러분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저희 스트리밍 많이 해주시고 메이벌도 이제 빼주세요 자 이제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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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맛있다 자 여러분 소주 가주세요 가주세요 자 가주세요 우리가 뒤로 가요 네 두번째 당첨에 이동한다고 저희는 아 여러분들 사란 옷 이름 좀 불러주세요 사란 옷 이름 좀 불러주세요 이성님 안녕하세요 저희 지금 첫번째 버스킹 끝나고 두번째 버스킹 장소로 이동하고 있거든요 사람이 많네요 네 알았어요 아 진짜 맛있다 이거 들어주실래요 언니 이거 잡을 수 있어요? 이거 되게 맛있어요 안녕하세요 세연 언니 언니 빨간 옷 이쁘지요 이성님이 아 뭔가요? 파인애플이 더 이쁠걸요? 여러분 저희가 지금 어디로 이동중인가요? 버스킹 두번째 장소로 이동하는데요 언니 여기에서 이렇게 읽고 있어요 언니 이름은 뭐가요? 빨간 옷 이름은 맞고 네 안녕하세요 블루미 둘째 매력덩어리 연지입니다 하하하하 숙지면 자동이전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현영 박현영 박현영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블루미 노래도 많이 들어주시고 저희 멤버한테 강영언님 안녕하세요 다 관심있게 봐주세요 저희 블루미 노래도 많이 들어주세요 저희가 검색을 하면 노래가 좋아요 두 곡이 나와요 너때문이야 한 곡이랑 흥칫풍 한 곡이 나오는데 너때문이야가 저희 지금까지 활동한 타이틀곡이었고 그리고 저희 지금 의상 입은 거는 이거는 흥칫풍 의상이에요 의상처럼 되게 노래가 상큼하고 뭐라고 해야 되지? 발랄하고 통통 튄다고 해야 되나? 그렇죠 딱 그 전주 중독성이 강요 한마디만 들어도 아 이런 노래구나 싶을 거예요 진짜 김다은님 안녕하세요 정체리님 안녕하세요 네 저희 네명입니다 4인조 걸그룹 블루미라고 합니다 저희 네 노재훈님 안녕하세요 우와 흥칫풍 노래 완전 좋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두 번째 합니다 저희 멤버 다 보여드릴게요 저희 지금 홍대입니다 홍대에서 얼굴이 다 안 보인다고 버스킹을 하고 있고요 버스킹 이제 두 번째 장소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 네명이에요 채윤님 안녕하세요 채윤님 안녕하세요 이제 타임에 붙여주시고 이제 두 번째 버스킹을 해야 돼요 네 우왕 호주요 호주 가고 싶다 은솔님 이름 불러드릴게요 배은결 주인님 안녕하세요 자 이제 두 번째 버스킹 장소로 왔습니다 여러분 저희 펜캉 저희 펜캉 이름이 가드너입니다 자 두 번째 버스킹 장소로 도착했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인사 부탁드릴까요 자 둘 셋 가와의 스플루밍 안녕하세요 블루밍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신의 별그룹 블루밍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오게 된 것은 네 저희 노래인 흠칫범을 여러분들께 선보이려고 이렇게 이렇게 길거리 공연을 하게 됐어요 우와 네 일단 자기소개부터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블루밍 매력덩어리 연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블루밍에서 리더를 맡고 있는 엄마 권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블루밍에서 베이비 보이스로 맡고 있는 막내 지윤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버스킹을 하면서도 이렇게 방송을 또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들어와 주셔서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네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아시겠죠? 네 저희의 그러면 흠칫범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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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우리 꾹꾹 질러줘야 꾸렸는데 내가 어쩔 걸 잊은 거야 너의 끝내 말도 입 없는 맨몰로 맨날 맨날 눈치채하는 그네 뭐 어떡해 울고 싶어져 다른 1분의 처음에 1분의 신났고 그 생각도 싶었어 미쳤어 미쳤어 아 엄청 생선 미쳤어 나를 봤어 동체동체뿐 동체동체뿐 ему diversity 동체동체뿐 아니 너들이 꼭 좀 벗겨져 너리 찐한 찐한 보자 그래 우리는 your body Those people still still don't want to 뭐라고 해야اش 겉힌 거 없니 뭐니 말하는 게 아닌거야 한마디 막선 짧아진 앞머리도 볼까 어머니가 다가와줘 어머니 어머니 사랑해줘 너의 뜻 꽁지 takich 난 헐 돌아볼 수 있고 몰라 화강인던데 쩝쨝아도 입었는데 몰라서 전혀 그런 맘 찬는지 당황한 눈에 뺏고 뚝뚝해 울고 싶어서 하루 1번 초 매일 관심 없고 그저 박수 싶어서 미쳤어, 엄청 생기봤어, 진짜 널 봤어 경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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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 경치, 경치, 포 경치, 경치, 포 점치! 점치! 점치!! 점치! 못 놔두지마 I'm so lonely I want you on me Thank you Because of you 나 혼자 love it Love it for me 내 눈엔 하란 말일까요 I want you on me Can you be my boy I want you on me I want you I want you I want you 친 덕첨 덕체 덕첨 덕첨뿜 덕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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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희는 저희는 블룸이라는 사람이 저희 데뷔 타이틀곡은 또 아니에요 데뷔 타이틀곡은 너 때문이야 라는 겁니다 저희가 이번주 일요일이 어디 나가죠? 일깨요! 저희는 일요일에 일깨요일이 나아지겠습니다 여러분도 금방 탄소 꼭 해주실거죠? 노래 많이 불러주시고 노래 많이 해주세요 저희 스트리밍 하는지 꾹꾹 눌러주시고 블룸의 검색감에서 꾹꾹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정성이 루퀘스트 뮤직이라고 페이스북에 저희 같이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들어가주셔서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이번주 인기가요에서 보여드릴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곡은 너 때문이야 라는 곡인데 사랑무슨 서연이라는 멤버에요 21살 미노부 그러면 저희 이제 너 때문이야 타이틀곡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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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아 네 말씀해주신 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더 멀리 갈까요? 네 공간이 오자 네 네 네 어쩌랑 네 안에 보면 포로미 네 이렇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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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св을 나는 거 꾀해 눈을 래 이런 覓 VAN SAID 네이이이이이이이이이.... Jaien... 요새는 거짓말이 잘하네 나를 잘하는 걸까 싶어 이제는 전화할 수 있냐 이제는 저의 삶이 아니야 남자답게만 해주는 아냐 너도 날 좋아한다면 먼저 그렇게 최초 용기 낼 수 있어야 너 때문에 참 어디로 덤방 살 수도 없을 만큼 안 나 네 넓은 어깨에 깨지니 하더라기 참 요즘 항상 I'm in love 그 밑에 빠져봐요 헤어 나의 수고 없게 달콤하게 말해줘 Baby 내가 난 좋아 안 좋아 내가 난 좋아 사랑해 네 여러분 저희가 방금 들려드린 곡이 저희 데뷔 타이틀곡 롯데모니아라는 곡입니다. 이 노래로 저희가 이번주 일요일날 인기가요를 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본방사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시청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나요? 풋풋하네요 라고 네 그럼 이제 아쉽지만 저희는 여기서 세트로 버티킹을 정리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한마디씩 하시죠. 이대로 하셨으면 아쉬운데 저희가 사실 어제 공약을 벌었었잖아요. 근데 뭘 했지 아주 못잡았어요. 혹시 저희한테 뭔가 바라는 거라던가 보고 싶은 게 있으신 분들 있나요? 그렇다면 댓글이나 소리로 외쳐주시면 저희가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년 굉장히 큰데요. 저희 오늘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와주셔서 저희 이렇게 해주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는 볼륨이 될 테니깐요. 저희 볼륨이 앞으로도 좀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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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 아이고 저희 이걸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마지막 인사 네 저희 볼륨이 데뷔한 지 얼마 안 돼서 여러분들이 많이 모르실 텐데 많이 검색해 주시고 저희 팬카페도 뜨니깐요. 거기 많이 많이 가입해 주시고 저희 노래도 많이 많이 스트리밍 해주시고 저희도 이제 많은 분들께 다른 분들께 더 홍보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그런 볼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리더입니다. 리더예요. 네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데뷔 전에 홍대에서 길거리 공연을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데뷔를 해서 이렇게 홍대 길거리를 한 건 처음인데 정말 가회가 새롭고 지금도 열심히 노력했지만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는 볼륨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는 걸그룹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을스 플러밍 블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